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NB 시청자들이 직접 자작하는 광주전남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문화도시 광주답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무료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황인규 시민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외에도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이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과는 별도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영화 보기 좋은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저녁 7시부터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에서 시민영화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청 무등월에서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이는 이러한 행사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황인규였습니다.